안녕하세요 다이아미 하트 센터 부산정 입니다 음 이번에 볼거는 지금 팁에 제가 저희 제코코 슈팅을 보면은 이렇게 98 99 100번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슈팅 핑크 98번을 발랐는데 지금 색깔들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지금 발라놓은 상태구요 여기 위에 이제 96번 이너의 눈물을 발라줍니다 96번 지금 보면 반만 발라서 약간 위로 그라데이션을 붓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만 발랐어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너의 눈물을 너무 요철이 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구요 그런 다음에 넣을게요 색깔 하나하나 이제 우리 그라데이션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볼건데요 자 빼구요 요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갈거라서 요철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요철을 없애고 넣을게요 색깔을 두가지씩 섞어서 해도 돼요 뭐 슈팅 민트랑 슈팅 핑크 뭐 이렇게 섞어서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름도 다 와가고 하니까 거의 젤코코 색깔들을 이용해서 해볼텐데 형광색 이제 요건 핑크랑 약간 오렌지 들어간 아이라서 지금 제가 사용할 색깔은 86번 네온체리 색깔입니다 네온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에 발라주세요 그래서 펄이 덮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줍니다 양이 많지 않게 내려주시고 베이직 실을 덜어놓구요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하여서 텐션을 이용해서 스퀘어 아트 브러쉬에다가 베이직 실을 묻혀줍니다 그래서 베이직 실을 아래쪽에다가 묻혀 놓고 이 컬러를 끌고 내려와 주세요 위에 양이 많다면 양을 조금 끌고 내려와서 조금 닦아주고 너무 양이 많지 않게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중간부터 생겨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치기도 하고 약간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시구요 그런 다음 빼셔서 한번 더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컬러는 아주 얇게 발라주십니다 이게 화면에서 보는거랑 저희가 진짜 직접 바르는거랑 양이 되게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이게 밑에 또 껌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되게 컬러가 두꺼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번에는 양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조금 모자란거 같으시면 한번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한번 더 바르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묽게 한번 쓸어줄게요 스퀘어드 브러쉬에 베이직 실을 묻혀서 어차피 밑에 그라데이션 되어있는 애들이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색깔을 한번 많이 쓸어내려서 이 밑에 쪽이 훨씬 더 투명한 핑크색이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붓을 닦아주고 베이직 실에 번짐성을 이용해서 한번 더 톡톡 쳐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큐어 그런 다음에 우리 로나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탑을 발라줍니다 스퀘어 아트 브러쉬는 통젤에는 사용이 어려우세요 병젤의 이런 묽은 용도를 그라데이션 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라서 가지고 계신 병젤의 그라데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브러쉬에요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쉽죠? 자 요렇게 한번 완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톱에다가 요렇게 했을 때 되게 귀엽더라구요 그래서 여름에 색깔별로 이렇게 형광색들 색색별로 하셔도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완성이 되는 네일이에요 지금 제 손톱에는 안 맞는데 요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요번에 닭다리 양파 요렇게 닭다리